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 게이트 RPG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희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테크니컬 디렉터는 줄여서 TD라고 하는데요. 서버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게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일 게이트 RPG 소속인데요. 스마일 게이트 그룹 내에서 RPG 게임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2018년에 로스트아크 PC 버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20년 8월에 시즌2 업데이트를 해서 유저분들께서 많은 사랑 보여주시고 계시는 로스트아크 IP를 이용해서 현재 모바일 버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작의 영광의 벽이라든가 왕의 무덤 같은 유명 시네마틱 던전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 개발티 2019년부터 R&D를 시작했고요. 현재 100여 명의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언리얼 엔진4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게임성하고 스토리를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연출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개발 매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출시 시점까지 공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지금 매스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4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촬영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 1층 로비인데요. 이 로비가 최근에 리뉴얼 돼가지고 완전 핫플레이스입니다. 카페 베이커리 들어왔는데 다양한 음료, 특히 직접 오렌지를 짜가지고 생과일 주스도 해주시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머리 복잡한 회의 있을 때 공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회의 내용도 좀 일도 있게 진행이 돼가지고 자주 찾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선큰가든이라 공간도 하나 꾸며주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해 좋을 때 나무들 펼쳐질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영화를 플레이한다? MMORPG 모바일에서 이 웰메이드 대작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로스타크 모바일 프로젝트 일생에 한 번 만나볼 수 있는 대작이니까요. 꼭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획, 아트 전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꼭 언리얼4 엔진 경험이 없으셔도요. 게임 진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에 나올 텐데요. 정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와...